아 이거 선생님이 참 좋아하시겠는데 야 카리나 너 참 국수기 참 잘했어 잘한다 야 카리나 너 국수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긴 것도 이렇게 착착 외워서 수만 오빠 물로 반찬이신가요? 반찬 안돼요 반찬 안돼요 저는 아저씨 엄마 달려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될까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내가 확실히 내가 내는 거고 많이 먹어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적당히 시켜 먹겠습니다 그래 내가 내는 것도 알 테니까 고맙으세요 선생님 맛있게 먹어라 네 사랑합니다 그래 돈은 없었다 수많은 선생님 사랑해요 어우 눈 비는 걸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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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해주산 하는膏이야 저녁이나 언제 한번 저녁이나 한번 먹어 너 이거 이수로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모를 봐 동영상ge 동영의 리 엔 척재의 리 설마 근데 우리의 버스는 미스터 리 미스터 리 그런지 그럼 아까 처해 수만 리티츠 네 이수만 선생님 앞으로 SBS 방송 정지 볼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갈 것 같아요 어머니 잠깐 일어나서 우리 아드님 지금 서울에서 뭐하고 계세요? 뭐 사업한다고 뭐 딴따라 뭐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아 가수예요? 모르겠어 그럼 아드님 방송 볼 수 있으니까 아드님한테 영상 편지 부탁드릴게요 아들아 아 아들이에요? 그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딴따라 한다고 하고 올라가서는 거기서도 농사 짓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가수농사인가 그게? 아 가수농사? 자식농사 아니에요? 가수농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내미 이름이 수만이요 수만이요 괜찮으세요? 아유 위험하다 아주 숨 아니 이 숨 안 아 수만 씨 이 숨 아니요 아 수만 내가 숨 안에서 키웠다 해가지고 숨 아니라고 지었어 그 비숨 많이 하시네요 우리 어머니가 자신공사도